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연립 2차 부등식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중에서 1차 2차 부등식의 연립이라고 써있지만요. 사실상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죠. 연립 부등식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직선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에 있는 형태의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요. 여러분 수직선 안 그릴 거예요. 조금 훈련됐을 테니까. 기초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훈련은 솔직히 다 돼있을 거고 수직선 안 그리고도 문제를 다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많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막 뒷부분으로 가서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면요. 우리가 공통 범위를 찾는데 많게 적게는 3개짜리.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건 2개짜리만 하죠. 적게는 3개짜리 공통 범위. 많게는 4개, 5개짜리의 공통 범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고 알기 쉽게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 알기 쉽게 그리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해석 또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린다는 게 뭐냐면 1차 부등식일 때는 사실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범위 해가요. 각각의 해가 한 개짜리 선밖에 안 나오죠. x가 1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다 이런 애들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2차 부등식에서는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애가 있었어. 그렇죠? 얘 때문에 헷갈려합니다.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이런 벌어지는 구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수직선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얘네 두 개는 세트야. 같은 애란 말이야. 한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 3 써주시고요.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얘네 두 개는 세트라고 했지. 그러면 높이를 같게끔 그려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 얘네 두 개가 세트라는 게. 각각씩 풀다가 이런다니까. 선생님 공통 범위가 없는데요. 공통 범위가 왜 있겠어. 얘네 두 개는 한 몸인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까? x가 0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0이니까 여기에 나타낼 거고 4니까 여기에 나타내겠죠. 그때 수직선을 그리는데 높이를 얘랑 다르게 그려주세요. 높이를. 이게 안 예쁜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릴 애들이 있어. 그럼 헷갈려. 높이를 확실하게 차이 나게끔 그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두 번째 2층에 있는 선과 1층의 선이 겹치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 헷갈려가지고. 나도 못 찾아요. 이렇게 서진 있으면. 높이를 어떻게? 갓게. 갓게가 된다. 이렇게 세트가 되는 애들은 같은 높이로 그리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범위는요. 높이를 다르게끔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걸리기만 해봐요. 진짜.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만 하시면요. 어렵지 않을 거고. 기본 문제일 때 사실 수직선을 아무도 안 그리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몇 문제만이라도 수직선을 꼭 그려보면서 문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6년 유혈학편 24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이 나와있고요. 그때 해를 구하시오라고 돼있죠. 자 그럼 우리가 위께 거 아래 거 있고 위에 게 1차 부등식이네. 너무나도 쉽게 풀리죠. 자 위에 거는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자 밑에 있는 형태를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에 x로 묶으니까 x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요.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무슨 범위? 이 녀석의 공통범위 찾는 거고 솔직히 암산됩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껌똥 0 5 빰빰 이렇게 하나 나타내고요. 그리고 3 자 높이 어떻게? 높이 확실하게 다르게 그려주라고요.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 여기가 겹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얘네 순서대로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고 써 있고요. 제곱하니까 9 플러스 25 정답은 얼마? 34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립 2차와 1차 솔직히 말해서 1차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많이 간단해지는데 기본적인 수직선 꼭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4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